대통령실은 미국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필요하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과장하고 또 왜곡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반응까지 한상우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정보기관의 도감청을 통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민감한 대화가 새 나갔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며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언급된 두 사람을 상대로 실제 155mm 포탄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 대화한 사실이 있다면 만나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 국가안보국과 CIA는 공개되지 않은 무선통신신호탈취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실과 경호처 차원의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뚫린 게 사실이라면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일제히 공세를 취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기한 일이지만 동맹국과의 대통령진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합동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과 무소속 국방정보외통위원들은 대통령진무실 용산 이전을 공격의 고리로 삼았습니다. 국방정보외통위원회의 정상회담을 2주 앞둔 시점에 터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중 대응 기조입니다. 내일 대통령의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 사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걸로 예상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김현우입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